여러분과 제게 없어져야 되는 게 있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동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신앙생활의 동기 그렇게 제목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과 제게 없어져야 되는 동기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동기는 분명히 바르게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운동도 구경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제가 운동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 조금씩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가운데도 보면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분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주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그 운동을 잘해가지고 상금을 받고 등수에 들어가지고 상금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선수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은 전부 다 아마추운데 그러면 서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요? 치매는 운동이 끝이 않나요? 자기가 이길 때까지 자기 팀이 이길 때까지 계속 하자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철인도 아니고 한 분하고 두 분하고 끝내야지 저거 팀이 이겨야 돼 다시 하자 또 하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게 자기의 승부욕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동기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서로 친선을 도모하게 해서 운동을 하고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고 또 다음에 또 다음에 이래야 그게 재미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동기는 육신적인 것은 자꾸 보금을 들으면서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역사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기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앙의 동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교회 나무가 지고 앉아 있는가 여기에 대한 동기는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야 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오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도 여러분이 틀린 동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그거는 틀린 동기가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복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철회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불궁들이는 사람 복 못 받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복을 받는데 굳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것처럼 힘든 게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동기가 바르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왔어요 서기관이 나오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지난주 말씀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겠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가지고 병자를 치유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가 되어졌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지를 않았는데도 그 환자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손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귀신 돌린 자를 내대려고 왔는데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 돌린 자가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나왔다 그래 말씀을 했죠 얼마나 많은 무리가 나왔는지 예수님을 애워 샀어요 애워 샀다는 말은 예수님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둘러 샀다는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뭔가 좀 틈을 주고 길을 열어주가지고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애워 사가지고 예수님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나왔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세가 지나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서기관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것은 대단한 직업이거든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하는 사람을 보고 서기관이라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도 기록된 책이 아니었고 구전으로 입으로 입으로 흘러내려왔는데 입으로 입으로 흘러내려온 성경을 두루마리 문수로 만드는 작업을 누가 했는가 하면 서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이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 말은 안기력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들은 이야기가 습기지 않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게 기록이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앞에 할 말이 뒤에 나오고 뒤에 할 말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해말도 하고 해말도 하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서기관은 그런 사람은 서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엘리트 직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의 직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잘했고 다 장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어야 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완전 동문서답으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대말을 한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가 나를 따라온다면 머리 둘 곳도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니까 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분을 따라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내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그 말은 장사를 지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예수님이 그래라 그래야 맞잖아요 그랬죠?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은 끝난 것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 못 받은 자들이 구원 못 받은 자들이 구원 못 받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서기관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시간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마태봄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희의 은약이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야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 회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동계가 분명히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물었던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세레이완이라 그럽니다 엘리아라 그럽니다 에레미아라 그럽니다 선제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가 되거든요 세레이완은 정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게 종교거든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바르게 살 수가 없잖아요 내 영적인 신분이 마귀자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설령 바르게 살 수 있다랄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좋은 건 맞지만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의를 가지고는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엘리아라 그럽니다 엘리아가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도 구원은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무당도 구수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무당도 구수라면 그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잖아요 예레미아라 그럽니다 예레미아라 그럽니다 박의 구제 좋은 건 맞지만은 아름다운 것은 맞지만은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은 맞지만은 성경을 공부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답이 나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이 바르게 구분하시고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죄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의 동기가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바르게 해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동기가 바르게 나와져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전부 다 현장에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안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 보면은 누가 자꾸 가자 해가지고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건면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다니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돕고 구원을 받으면 참 감사한데 그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잖아요 교회 가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면 참 다행인데 그냥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을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부인은 잘 믿는데 남편이 압니다 그래서 부인은 천국 가고 당신은 천국 못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마누라 발 잡고 가면 되지요 하면서 죽는 날에 같은 날 같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죽는 날에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발을 잡을 수도 없어요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에 오늘 건면을 통해서 남편이 가자 그래서 아내가 가자 그래서 친구가 가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중단 병에 걸려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다가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제가 가니까 그분들의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이구나 저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신데 생긴 것도 굉장히 인테리스러운 남자분도 이자분도 생겼고 아이들도 반듯반듯하고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사정들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랬는데 재미난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분이 딸만 둘이가 있었는데 아들 아들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가서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아들 낳는다 아들 낳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인지 기적인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죠 그래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는지 진짜 그리소가 뭔지 알았는지 진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복음은 알았지만 지금처럼 이해가 안 된 그런 상태 일단 교회 잘 나오고 흥금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해배를 드립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서기가 나고 이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나병 환자 불치병이잖아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직업도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말은 내 직업도 버릴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내 직업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동기를 잘 알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면 다행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감사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진짜 응답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응답은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안 되면 진짜 축복은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동기 분명히 정리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그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몇 가지 동기를 보면 이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평안이 없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래야 되는구나 이기면 좋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겠죠 또 내가 종교생활하다가 그리스로를 발견한 후에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맸구나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갈등했구나 복음 들으니까 살았구나 살겠구나 이래가 신앙생활 된다면 그건 진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진짜 큰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다가 영적의 문제를 깨닫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구나 그래서 전도가 쉬워지고 수월해져는 이러면 축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을 구하는 내 소원을 구하는 기도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이렇게 기도가 정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건 축복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신학교 다니며 삼중직을 안 비운 게 아닙니다 다 비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졸업할 때 제가 학력 최우수로 졸업했어요 4년 동안 통계를 해가지고 재단 이사장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지식인 것 있죠 복음은 아는데 이론이라 복음은 아는데 지식이라 그러다가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따라가게 되어줬는데 복음은 맞고 복음은 따라가는데 회복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교회가 복음이 되고 성도가 확 많아지고 그래서 흥금이 나와서 사례가 제대로 나오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형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여신의 문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저보고 아니 가장이 됐으면 가족을 책임을 져야지 어디 가서 돈 좀 벌이오세요 그래서 제가요 어디 가서 벌이오고 노가다로 했으라도 노가다가 나쁜 직업은 아닌데요 내가 어디 가서 노고다 할 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용사님 한번 만나봐라면서 내가 유목사님 만났다고 되냐 복음이 정말 머리에서 내 가슴 속에 내려와야 되는 거지 영적인 상태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정리가 안 되면 유목사님 아니라 하나님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여러분이 바르게 정리가 되고 바르게 확인이 되고 또 바르게 회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올바른 동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을 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에 올바른 동기를 하기만 하고 점검해도 굉장한 축복이 되어지겠죠 마태복음 1장 19일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뜻은 자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임만웰 함께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에 선을 이루십니다 위드와 임만웰과 원됐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올바른 동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게 신앙생활에 올바른 동기잖아요 자그림감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리고 명예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못하게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걸 가지고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 명예심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경배 대상을 바꾸도록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영적인 사옴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사옴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옴입니다 천국에 가면 할 필요가 없지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사옴을 해야 돼요 영적인 사옴을 그렇죠 영적인 사옴이 승리하는 길이 신앙생활이라 지금도 사단은 육신적인 것, 명예심, 경배 대상을 가지고 막 속이잖아요 지금도 열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삼저주를 가지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 사옴이 승리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마태훈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은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쓰론의 말씀을 드렸죠 틀린 동계에 잘못된 동계에 속지 않아야 되니까 자꾸만 틀린 동계가 올라오니까 잘못된 동계가 올라오니까 주는 그리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점을 안 치도 되고 구슬 안 해도 되고 부적을 안 붙이도 되고 고사와 제사를 안 지니도 되는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동계 아닙니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마태훈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아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모세는 율베베의 대표입니다 엘리아는 신비의 대표입니다 율베베가 신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아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그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태훈 18장 16절에서 입질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 그러죠 시공관을 초월하는 능력이라 그러죠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관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2, 3, 7 나라의 빛을 비춰야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동기라 성경은 신앙생활의 올바른 동기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역사는 허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을 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필요로 하지만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틀린 거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억지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 교회 나오고 그것처럼요 힘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마지못해 여러분 가운데는 안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다면 바꾸셔야 돼요 구원에 감사해서 맞습니까 구원에 감사해서 그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동기예요 억만 제약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거기서 해방받은 게 감사해서 이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동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아예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요 하늘과 땅의 큰 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게 맞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걱정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직자들 모든 승도가 붙잡아야 되겠죠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까지도 초월을 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거예요 아버지를 장례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시반살림 돌아보지 말고 나를 쫓아다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가정을 버리고 나를 쫓아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시대에 한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혈연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묶이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혈연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는 시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과 부모와 형제를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살려야 되지 그렇죠 살려야 되지 어제 우리 예수님의 결혼식하고 여러 번 참여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시 집안 장시 집안에 보금화가 많이 됐더만은요 이시 장시 집에 그건 뭐 가족들이고 이시 장시가 많이 왔더라 아닙니까 그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많이 보금화 됐더라고요 그게 한 명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씩 한 명씩 보금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집도 그래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가문도 그래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염려 다 버리세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고 있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 그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성 육신적인 것을 그거 뭐 필요 없다 그 말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법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한다면 육신적인 것을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가 쓴 용으로 예수를 믿으면 실패합니다 취미삼아 예수를 믿으면 실패합니다 이 실패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영적인 허감의 권세가 들어닥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영적인 허감이 들어닥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실패 아닙니까 그 영적인 허감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답을 내시고 영적인 사험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법은 뭡니까 내용이기도 하지요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237 오춘종종 거기에 치유 거기에 있는 랩너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그래서 237을 향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치유를 위한 영적인 의사입니다 스밋을 위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라 영적인 의사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라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예요 그래야 나도 가족도 가문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아니면 허감은 급을 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급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와 있는 재앙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은약으로 붙잡으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사움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따라한 이 무리가 있었어요 오늘 서기관이나 그 제자 같은 사람이 그러니 마구잡이로 따라 붙은 거예요 얼마나 나왔는지 예수님을 예우 샀다 그랬죠 모른 채 다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알고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신앙생을 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한 번도 자신이 그럴 선 적이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자기가 선 저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한 사람들이 선 저서가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웅과 모든 왕과 모든 지도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요 도대체 독립녀 탄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을 통해서 지구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째서 예수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가 치유가 되어집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끝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저주가 뭐죠 지구상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던 바리세인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폭삭 무너지는 비극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몰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큰 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축복이 확인되시는 시간 이 축복을 돌이치는 시간 오늘의 남은 시간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응답을 회복하고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직장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확인하는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예수님이 되는 응답에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